대한민국이 참 풍부해지셨죠 여기 50만 넘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70년대 60년대 50년대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지금의 이 시대는 말로 말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가 개벽이 됐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풍부한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는 단어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풍부하면 감사가 많을 것 같지만 풍부한 시대에 감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배고픈 시대에는 차라리 감사가 생기지만 풍부한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가 사라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 50년대 60년대 70년대 여러분 고향교회 시골교회를 가보세요 다 마룻바닥입니다 마룻바닥인데요 이렇게 겨울 뒤면 그 마룻바닥에서 얼마나 찬 바람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뭐 춘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형편없습니다 뭐 교재라든지 주1학교 여러분 그 음악 악보도 찹터로 만들었어요 선생님들이 콩나물 대가리 만들고 거기다 가사를 써가지고 그 찹터 넘기던 거 여러분이 아마 생각날 겁니다 지금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대형 모니터에 찬송가 몇 장 하면 찬송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교동문이 나오지요 이러한 우리는 풍부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교회도 이렇게 아주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다가 보니까 뭐가 사라지느냐 감사가 사라진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지느냐 그건 비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늘 비교하다 보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비교하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느냐 왜 저렇게 우리 집 말고 저쪽의 내 친구의 가정의 부모님은 저렇게 좋은데 왜 우리 부모님은 그러냐 이렇게 다 비교해 보면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잊어먹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감사의 능력, 감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우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왜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는가 여러분 첫째는 감사가 왜 중요하느냐는요 감사는 생명을 낳게 만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누가 보곤 17장 사건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완자를 고칩니다 10명의 나완자를 고치는데 9명은 그냥 갔어요 그런데 누구만이 돌아왔느냐 한 명만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이 돌아온 그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보곤 17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이라는 단어는 돌아온 한 사람, 감사한 한 사람에게만 구원에 이르니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바꿔봅시다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감사 때문에 뭐를 유지했다는 겁니까? 생명이 돌아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감사를 왜 해야 되느냐 감사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나도 모르게 생명이 파괴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파괴되어 이걸 여러분 학적으로 연구하여 있지요 그것이 바로 언어지요 언어 여러분들이 긍정의 언어를 쓸 때 긍정의 언어를 쓸 때 내 생명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이건 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정의 언어를 쓰면 내 몸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질병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합니다 사람들은 긍정의 언어를 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성경적 언어로 빌려서 말하면 뭐예요? 감사하면 생명이 유지가 되지만 내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생명이 파괴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생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십시오 감사라는 단어가 내 마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습관처럼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생명을 불러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생명을 내 가슴 속에 불러오는 것이 그 기중한 단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감사의 위력이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의 위력을 찾아보려면 창세기 2장과 3장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창세기 2장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말 그대로 여러분 에덴 천국에 사는 거예요 에덴 천국 에덴 천국은 풍부입니다 없는 것이 없어요 에덴 천국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살면서 거기서 뭐만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를 안 했어요 내 배를 채울까 신경 안 썼어요 내 수치를 가릴까 신경 안 썼어요 거기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풍부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천국 주심을 감사합니다 걱정 안 해도 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들이 행위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경배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창세기 2장의 삶은 바로 뭐예요? 오직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감사는 우리 삶 가운데 뭐를 지켜준다는 겁니까? 풍부를 지켜준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감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줍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준다는 것이 창세기 2장의 비밀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한 장만 넘어가면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에서 이들이 잊어먹습니다 뭐를 잊어먹느냐 감사가 잊어먹고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여자가 뭐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불평을 불만을 내세우기 시작해요 불평과 불만을 내세울 때 이들이 어서 추방을 됩니까? 신라건 에덴 천국에서 추방되는 역사가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감사는 바로 뭐냐 여러분의 풍부를 보존하고 풍부를 지키는 것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것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어떤 힘이다 감사의 위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불평이 시작하고 원망이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다 새 나가는 거예요 재산이 새 나갑니다 건강이 빠져나갑니다 모든 것이 빠져나간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산 지키고 싶습니까? 여러분 건강 지키고 싶습니까? 오직 내 입에서 습관처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잠잘 때도 감사 스폴준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촛불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불을 주시고 태양빛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걸 지켜주는 것 좋은 걸 지켜주는 것이 감사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감사의 풍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범사 조건 보고 감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건은 안 맞아도 감사하면 우리에게 풍성이 돌아오게 되고 풍유를 지켜주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감사가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는 우리의 언어가 감사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정의 언어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숨 쉼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물 한 컵을 먹어보세요 물이 잘 들어가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병원의 신방에 보면 여러분 이 물 한 컵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지만은 그분들은 이 목에서 이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확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물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내 입에서 식사가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고 침에서 침샘이 터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식사가 잘 된다는 뜻은 바로 뭐예요? 내 입에서 여러분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침샘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침새만 나오면 여러분 음식 못 먹어요 소화도 안 돼요 1차적인 것이 침이 나와가지고 그 음식을 여러분 잘 소화력을 일어나게 만들도록 그래서 위에서 들어가면은 침과 함께 그 모든 음식이 들어가서 여기 소화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비하게 여러분 뭐를 주셨느냐 뭐를 주셨어요? 침을 주신 거예요 침은 여러분 하나님이시는 천연 뭐예요? 소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음식을 드셨다는 것은 여기까지 내려갔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 입에서 나는 못 봤어요 근데 뭐는 나왔다는 거예요? 침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는 천연 소화력 소화제가 나왔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음과 감사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또 여러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요 이 보세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못 봤지요? 못 본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혀가요 요리 보냈다 저리 보냈다 앞으로 보냈다 뒤로 보냈다 섞었다가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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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빨과 이빨 사이에 이 혀가 또 물리지도 않고 정확하게 얘가 뭐를 하느냐 음식을 섞어볼 믹서기 역할을 효과하는 거예요 모르셨죠? 여러분 이런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내 속에 믹서기가 들어있다니 이 혓바닥이 믹서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씹었다 저렇게 이쪽 이빨로 씹게 만들고 저쪽 이빨로 씹게 만들고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안 만한 하나님은 여러분 어쩌면 음식 먹을 때 이빨과 이빨 사이에 혀가 물리지 않냐 하도록 정확하게 0.00001초를 쉬지도 않고 혀야 빨리 빠져나와라 이빨이 내려온다 빨리 빠져나와라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그래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풍부 창세기 2장에 들어있는 풍부를 지켜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 번째는 감사를 안 할 때는 누가 신방 오느냐 사탄마귀가 신방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에스겔서 28장 말씀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이 에스겔서 28장 말씀은 누시퍼라는 천사가 사탄으로 바꿔지는 장면이 에스겔서 28장에 나와요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말씀에 보면 이 누시퍼라는 천사는 어떤 사명을 줬느냐 찬양을 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에스겔서 2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누시퍼라는 천사에게는 여러분 열 가지 보석을 준 거예요 청옥보석, 황금보석, 녹보석, 금강석 이렇게 열 가지 보석을 다른 천사는 주지 않았는데 이 누시퍼 천사에게만 준 겁니다 여러분 다른 천사가 누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의 세 종류가 나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누시퍼 천사가 있고 어떤 천사가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가는 천사 이게 메신저 가브리엘이에요 또 누가 있어요? 미가엘이 있어요 미가엘은 여러분 싸워주는 천사예요 싸워주는 군대 장관이에요 이렇게 천사의 종류는 세 종류인데 미가엘도 주지 않고 가브리엘도 주지 않는데 누구에게만 열 가지 보석을 줬어요? 이 누시퍼라는 천사에게만 찬양을 하는 천사에게면 에스겔서 2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열 가지 보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과 15절 말씀 사이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스겔서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서 마침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마침내는 바로 뭐냐 너는 그렇게 풍부하게 가졌는데 다른 천사가 갖지 못하는 건 풍부하게 가졌는데 마침내 그걸 가지고 뭐하기 시작했다?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겁니다 불평,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에스겔서 28장 말씀은 여러분 감사의 상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시퍼 천사는 여러분 감사해야 될 그런 조건을 줬는데 감사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고 불평과 불만을 드러냈을 때 이때 누시퍼 천사가 뭘로 바뀌느냐 누시퍼 악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로는 이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 악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용이요, 예빼미요, 사탄이요, 마귀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천사가 누구냐 누시퍼 천사에서 누시퍼 악마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조건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았을 때 사탄 마귀로 변형된 것이 누시퍼 천사에 대한 모습이 에스겔서 2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조건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바로 뭐예요? 감사는 바로 사탄 마귀를 물을 치는 것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감사의 방호막이 얼마나 센지 사탄 마귀가 다른 건 다 뚫고 들어와도 감사의 방호막은 뚫고 들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뚫고 들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많은 곳에서 감사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말은 쉽지만은 안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쳐다보세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누구를 보아도 처음에는 여러분 자식 낳을 때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놈들이 사춘기만 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뭘로 바뀌느냐 천하를 얻었던 이 자식들이 뭘로 바뀌어요? 왼수로 바뀌어요 왼수 원수도 아니에요 왼수예요 왼수 아니 내일 모레면 장가 갈 자식이 여러분 부모는 오늘 주일이니까 암흑에야 너 교회 와야 된다 깨워놓고 왔는데 끝나고 가보니까 아직도 이불 속에 자고 있어야 안 돼 속 터져 죽어요 속 터져 죽어 부모들은 속 터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우리가 감사가 나와요? 자식 보고 감사가 나옵니까? 환경 보고 여러분 누구를 보고 감사가 나와요? 환경을 쳐다보면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있는 환경을 쳐다보면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원망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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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어떻게 저런 자식을 우리 집에 줬어요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예수님을 붙잡으면 감사가 나오는데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조건 아멘하지 마시고 듣고서 아멘하셔야 돼요 나와 오늘 예수님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진짜 이거 감사가 안 나오면 그것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예수님을 비교해 볼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요 그건 말이에요 뭐냐면요 낮아져서 종처럼 누구를 섬기느냐 제자들을 섬기는 무릎 굽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영어로 말하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요 섬기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상징을 갖고 있냐 무릎 굽는 예수님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성경의 제자들의 다리를 씻을 때 예수님은 무릎 굽고 제자들의 다리를 씻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에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전의 종의 다리를 씻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무릎 굽는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무릎 굽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나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데 얼굴을 먼저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음식을 먹었고 나는 어떤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느냐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으셨고 나는 어떤 옷을 입었느냐 이런 모든 것이 성경에 여러분 뭐하고 있느냐면요 증거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비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도 있지만은 이거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됐어요 20여 년은 목회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비전티립을 끌고 가요 비전티립 뭐 필리핀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태국도 가고 안 가본 동남어가 없어요 막 다 이제 아이들을 끌고 가면은 여러분 여기서는 말 안 듣고 여기서는 고집스럽고 불똥스러운 아이들이요 그 선교제에 가면은 애들이요 바뀝니다 뭘 바뀌냐 여러분 감사로 바뀌어요 대한민국이 최고다 우리 집이 최고다 우리 부모님이 최고다 여러분 가보면 예를 들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이 시대에 자기 또래들은 저런 환경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가지고 있는데도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불평이 나왔어 그런데 쟤들은 없는 것 속에서 감사해요 쟤들은 저 속에도 웃고 있어요 애들이 어디 가서 깨지느냐 비전티립 오지에 한번 데리고 가면요 다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도 여러분 우리 기회에서도 비전티브를 가게 되는데 올해는 여러분 어디로 가게 되느냐 어제 기회 기회를 했어요 어디 가게 되느냐 저 유럽 불가리아를 가게 되는 불가리아가 어디인지 모르죠? 그리스라는 나라 옆에 있어요 이 불가리아를 가는데 이 불가리아 어디를 가게 되느냐 집시 선교를 할 것입니다 집시가 뭐예요? 유럽의 거지들 유럽의 방랑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의 문화와 습관은 무엇이고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러 갈 거예요 선교하러 갈 거예요 선교사님하고 지지난주에 통화를 했어요 가급적이면 집시들과 같이 잘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시간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오 목사님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돼? 우리는 필리핀에 가서도 다 그렇게 오지에 가서 원주민들과 우리가 잤는데 왜 안 되냐?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요 애들이요 빈대하고 이가 다 옮아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유럽 거지도 빈대하고 이하고 사나 보더라고 그래서 안 된대요 그럼 알아서 그건 빼 이 옮을 몸은 또 안 되잖아 빈대옮을 몸은 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저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나오게 만드는데 예수님을 쳐다보면 감사가 나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떤 기도 중이라든지 환상 중이라든지 어떤 다른 모습 중이라든지 입신 속에서든지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의 어떤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나는 그려본 사람이 혹시 있어요? 없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손을 안 드셨지만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 나에게 나와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실제는요 다 가짜예요 왜 가짜냐 다 어떤 이미지냐면요 성화 속에 나타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이 뭐예요? 그림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미술에 재주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못생기게 그렸을까요? 잘생기게 그렸을까요? 최고로 멋지게 그렸을 겁니다 최고로 또 여러분 영화를 보면 예수님은 다 잘생긴 사람이 배역이 나와 주인공으로 나와요 패션 오브 크라시트라는 그 영화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잘못된 그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어떤 예수님이 목자의 그림에 나오는 그 예수님처럼 인자하고 잘생기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시작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따라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값도 없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저기 그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 형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했다 멸시했다 천대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은 오실 예수님은 어떤 얼굴일까 어떤 외모를 가졌을까를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디를 걸어다녀도 뭐라고 이야기했냐 아니 사람이 도대체 저거 사람이야 인간이야 사람이야 동물이야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생겼을까 풍채도 없고 외모도 없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지나갈 때마다 멸시하고 천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그래요 예수님의 풍채가 그래요 지나갈 때마다 아니 도대체 저게 인간이야 저게 인간이야 저 짐승이지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쑤근쑤근 쑤근 쑤근쑤근 거렸다가는 그러한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여기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얼굴까지도 뭐에 내려왔느냐 나보다 밑바닥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얼굴보다는 우리가 다 뭐 했다는 겁니까 잘생겼던지 예쁘던지 그렇지 예수님 밑에는 인간은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잘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예쁘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굴까지도 내 밑바닥에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서번트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얼굴까지도 예수님은 밑바닥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화가들의 그린 그림에 속지 마십시오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그 그림에 속지 마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외모와 풍채와 얼굴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보다 뭐였더라 밑바닥에 밑바닥에 서번트 예수님의 얼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여러분들이 지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그림이 있어요 이미지가 있어요 이걸 다 지우시고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풍채도 없고 외모도 없고 여러분 다시 말씀해 그냥 못생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예수님이 잘생겼을까 아니면 내가 잘생겼을까 여러분 그 결론은 뭐예요 내가 훨씬 잘생겼다는 겁니다 잘생기고 따진다고 하면 예수님은 저 밑바닥이에요 나는 저 상위 그룹이라는 거 상위 그룹 여러분 비교가 될 수가 없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요 내가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까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야 돼요 얼굴만 보아도 거울만 보아도 아침에도 감사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어쩌면 당신보다도 나를 이렇게 잘생기게 만들고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놀러가면 참 놀러간다네 천국에 가면 여러분 놀랄만한 사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다 기절한다는 겁니다 왜 다 기절하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들이 거기 존재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최상급의 단어가 뭐냐 사람들이 여러분 황금길로 깔았다 이게 최상급의 언어예요 그런데 거기는 여러분 황금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없는 보석길로 깔아 놓은 것이 천국이에요 보석집으로 만든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다 기절하는 거예요 왜? 못 보았기 때문에 기절합니다 두 번째 기절은 뭐냐면요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봐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봐도 여기가도 똑똑해도 예수님 없고 저기가도 똑똑해도 예수님 없고 이 집가도 예수님 없고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못 본 거야 안 계셔 안 계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가보면 어떤 예수님입니까 초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얼굴을 보며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보다 잘생겼다 예수님보다 잘생겼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얼굴 보며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면 안 돼요 이건 사탄이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는 못생겼어 너는 안생겼어 어떻게 생겨도 그렇게 생기느냐 이렇게 사탄이는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잘생겼어 네가 나보다 이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는 너는 안 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는 코도 그래 너는 뭣도 그래 너는 뭣도 그래 이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면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 잘생긴 사람은 좋은 사람 안생긴 사람은 나쁜 사람 못 가진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이렇게 외면을 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얼굴에 대한 이미지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죄송합니다 할 수 없어요 못생기신 예수님 풍채도 없는 예수님 왜소하신 예수님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림이 내가 누구를 향하여 못생기고 소외되고 풍채가 없는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얼굴 보며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예요 두 번째 감사는 바로 무엇이냐 의복 보고 감사해야 돼요 의복 옷 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영화나 성화에 보면 예수님은 특별한 옷을 입으셨죠 예를 들어 최후의 만찬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림 보면 예수님은 같은 옷을 입었어도 가운데 띠를 둘렀다든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은 일반 옷을 입은 예수님은 세마포 하얀 걸 입었다든지 뭔가 영화에 보면 예수님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앞에 리드하면서 가면서 제자들은 일반 평복을 입은 걸 여러분들이 영화나 그림이나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이에요 잘못된 그림입니다 그것도 지우세요 그것도 지우고 성경적 그림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룬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가룬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세마포 옷을 입었다든지 특별한 옷을 입으면 여러분 이 가룬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저기 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 사람을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룬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군중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다 평민들처럼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룬유다가 뭐해요 내가 가서 입맞추는 사람이 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입맞추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옷 입고 다니신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좋은 옷 입고 다니신 적이 없고 일반 평민들이 입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룬유다도 저분이 누구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복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일반 서민들이 입고 다니는 거 옷 한 벌만 있어도 예수님은 입고 다니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 옷을 쳐다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옷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민크 옷에다가 어떤 사람은 거위 털 어떤 사람은 오리 털 아마 영하 20도 가도 여러분 지금 입고 다니는 입고가 얼어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옷 입고 다닙니까 얼마나 명품 옷 입고 다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살던 그 지역에는 여러분 밤에는 무지 춥습니다 낮에는 덥지만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 말 그대로 그냥 그 옷을 거푸집 삼아서 이불 삼아서 여러분 밤새워 기도해 얼마나 추셨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추셨을까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지만 추울 이유가 없잖아요 추울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기완선생님 옷을 보면서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명품 옷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옷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롱을 열어보면 얼마나 내 옷이 많아요 내 옷이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옷에 100벌이 있어도 내가 선택받는 옷은 20%래요 나머지 80%는 여러분 주인 앞에 외면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게도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늘 입고 다니는 옷 입고 다니는 넥타이 입고 다니는 양복 그것이 여러분 선택받은 옷이야 다른 양복을 입어보고 다른 투피스를 입어보려고 해도 여러분 뭔가 좀 안 맞아?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편한 옷을 찾다가 보니까 늘 입고 다니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옷이 없는 것 같아 장롱에 가면 얼마나 많은 옷이 있어요 할렐루야 옷 많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입을까? 어떤 것을 입을까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옷 한 벌만 있으면 여러분 고를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입을까? 이거 전쟁이야 전쟁 우리 여성분들은 여러분 이 옷 입었다 안 띄고 벗고 저 옷 입다 아마 어디 동창회 나간다면 한 10벌을 한번 입어볼 거예요 10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옷 보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땡전 한 푼 없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막는 것입니다 뭐를 막는 거냐?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성전세 한 세계를 없네 예수님이 제재들도 야 너 돈 있냐? 너도 없어요 한 세계를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물고기 속에 한 세계를 나올 것이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물수고기 배 속에 들어있는 그 한 세계를 갖다가 이 성전세로 드리는 기록이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단돈 1푼 없이도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왜 물질에 우리는 노예에 삽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은 무일푼이야 예수님은 통장 잔고가 빵원이야 예수님은 집도 없어 예수님은 아무 땅도 없어 나는 예수님과 비교하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지요 비교할 수가 은행의 잔고를 따져봐도 비교할 수가 없고 여러분의 아파트 가치를 따져봐도 비교할 수가 없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1푼 예수님은 한 분도 가지지 않았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 이렇게 많이 가졌군요 여러분 돈 보면서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음식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거예요 화면에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배단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갓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런 기록이 저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예수님의 식사가 나와요 예수님의 식사는 누구와 먹고 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이 저 동남아에 가서 원주민들이 먹는 식사가 있어 자기들의 토속 그냥 자기들의 식사 여러분 우리 보고 갖다 주고 먹으라면요 아무도 못 먹어요 보통 이게 위가 강하지 않고는 못 먹습니다 비유가 안 맞아요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식사를 보세요 나병 환자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가장 초라한 식사예요 가장 여러분 보잘것 없는 식사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내가 먹는 음식을 보세요 이건요 조선시대 왕도 못 먹었던 음식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음식 보며 감사해야 됩니다 버리면 안 돼요 음식 보며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나는 이렇게 왕보다도 더 귀한 음식을 먹는구나 음식 보며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 성경은 감사가 중요하느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풍부를 지켜준다 감사는 사탄마귀와 뚫고 들어올 수가 없다 감사는 여러분 구원입니다 감사는 생명으로 역사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형편과 조건을 봐서는 감사가 없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지워버리고 다시 그린 거예요 외모를 다시 그리고 의복을 다시 그려보고 예수님이 식사하는 모습을 그려보고 예수님이 땡전 한 푼 안 갖고 다닌 것을 다시 여러분이 그 그림을 가진 거예요 이제 그 그림을 진짜 그린 그 그림이 성경적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예수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여러분 비교하면서 나에게 나오는 단어는 바로 뭐냐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일상 옷을 봐도 감사 먹을 때도 감사 그래요? 돈을 셀 때마다 감사 그래 안 그래요? 집에 누울 수 있어도 감사 알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그리는 예수에 대한 그림 이 그림이 여러분을 뭘로 회복을 시키느냐 감사로 회복을 시킵니다 다시 그린 이 그림을 지우지 마시고 이게 진짜 명품 그림이에요 앞에 있었던 모든 그림은 짝퉁 그림이에요 그건 세상 그림이에요 명품 진짜 그림을 가지시고 평생 이 예수님을 펼칠 때마다 얼굴 보면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먹는 걸 통장을 열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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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